음악 안녕하십니까 파퓰러 클래식 기타 명곡을 강의한 장유식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그런 곡들을 가지고 클래식 기타 독주곡으로 선택해서 강의해봤습니다 영화음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음악들 그리고 세미클래식 아주 유명한 아주 술로 들었던 세미클래식 음악들을 모아서 다양하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강의는 우선 노래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들을 왼손과 오른손에 운지와 탄염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각각의 노래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표현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곡들을 실제적으로 연주를 해서 어떠한 소리가 나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봤습니다 여러가지 곡들을 만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즐겨 연주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이 강좌에서 사용되는 곡들을 사용하여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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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